학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양교가 모두 승리하는 교류전이었습니다. 종합교류전과 달리 사이버상에서만 이루어진 교류전이었지만 경기 내내 보여준 여러분의 도전과 창의와 배려의 정신은 역시 카이스트 학생답다, 역시 포스트 학생답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교류전을 통해 양교의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잇고 학교의 위상을 높여주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의 자랑스러운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서서 구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가야 할 역사적 소명이 여러분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학창시절 큰 꿈을 꾸고 실력을 연마해서 세계를 무대로 여러분의 이상과 꿈을 펼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글로벌 쉐이퍼로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글로벌 이노베이터로서 세상을 혁신하고, 글로벌 무버로서 세상을 발전시키면서 국가와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리더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어 캠퍼스에서 직접 만나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교류전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갑시다.